토요일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. 우리 아가들 지금 밥 먹으려고 대기하고 있어요. 얘들아 얼른 모여라 요즘에는 덕순이와 슈가가 서로 1등 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. 엄마 덕순이 우리 아들 슈가 우리 슈가 준비하세요. 시작. 누구니? 자 오늘 1등 한 아기는 누구일까요? 오늘은 맥스가 1등 한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에코가 1등 했어요. 에코 1등 오늘은 좀 그릇을 큰 걸로 바꿨어요. 그래서 전에는 꼬꼬마 그릇으로 줬는데 오늘은 그릇을 크게 해서 먹기 편하게 양도 좀 늘렸어요. 애들이 많이 커서 지금은 머리에서 보면 엄마하고 애기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애기를 많이 컸어요 우리 애기들 주말에는 봉사자분들 오시니까 또 맛있는 거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아가들 더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애기들 참 밥 맛있게 먹고 했어요 우리 맥스 에코 우리 맥스 에코 슈가를 돌아다니면서 밥 먹는 거 좋아해요 자 우리 아가들 맛있게 밥 먹는 모습 보면서 오늘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얘들이 밥 먹는 게 좀 수연치 않아서 밥을 좀 많이 남길 것 같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간식량을 좀 조절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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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